추한 바위 보러 가자. 와, 고, 렛츠 고. 바다도 보고 배도 보고 여기에 바다 바위까지 정말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. 이리와, 바다로, 신나는 거. 우렁찬 꽃장의 목소리처럼 파도도 신이 난 것 같아. 갈매기들도 너희를 반겨주는 것 같고. 저기 보이니, 저 뾰족한 모양의 바위가 촛대바위야. 와, 멋있다. 이곳의 해돋이도 정말 멋있대. 저 바위 좀 봐봐. 우와, 엄청 크지? 와, 저긴 갈매기가. 그러고 보니 바다에는 너희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. 안 그래? 이렇게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래성도 쌓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으니까 말이야.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뭐하니? 엄마, 아빠, 사랑해. 오래오래 사세요. 엄마, 엄마가 잘 안 되고 맨날 실수만 해가지고 대사합니다. 잘했다. 잘했다. 해가지고 웃는 거예요. 아, 각자의 추억을 모래에 쓰는 중이구나. 즐거운 너희들의 모습에 바다가 샘났나 봐. 아이고, 얘들아. 그러다 감기 걸리겠다. 인어 집 말고 소원을 받아 써서 보내자. 오케이. 그럼 어디, 무슨 소원을 쓰는지 살짝 볼까? 우찬이는 엄마,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고. 음, 유리는 동식에게 보내는구나. 영석인 바다가 참 좋은가 보네. 당일, 언젠가 꼭 날 수 있... 어? 그림으로 엄마에게 마음을 전하는 은지까지. 지금 적은 소원대로 모두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주문을 외워봐. 자, 그럼 준비됐지? 바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준비 말이야. 자, 그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. 하얀 파도가 넓은 바다에게 너희들의 소원을 전해줄 때까지. 바다에게 너희들의 소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주문을 외워봐. 사냥꾼들, 불법적으로 새를 마구 잡는 사람들이세요. 이게 뭐야? 사람이야! 도망쳐! 도망쳐! repent! 음식들이 너무 많다.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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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! 도망쳐! 치즈아! 도망쳐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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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아